네, 첫 번째 물음표는 단호해진 김기현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김재원 최고위원 설화 등에 대해서 무르게 대응했다는 비판이 있어 왔는데, 좀 달라진 겁니까? 네, 국민의힘은 그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연아 전 의원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자체 조사 결과 문제가 있다는 내부 판단이 있어 징계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한 지도부 인사와 핵심 관계자와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이미 당무감사실에서 소명을 받는 등 조사가 거의 끝났고,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 당무감사위에서 진상조사차 김 전 의원을 부를 계획이라고 합니다. 김 전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가 뭐죠? 네, 경찰은 고향정 당협위원장인 김 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김 전 의원은 운영 회비 명목으로 국민의힘 시도 의원들로부터 수백만 원씩 총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해 당협위원장은 사무실을 둘 수도 없고요. 운영 회비도 당연히 거둘 수가 없습니다. 내부 조사와 징계 절차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당 지도부는 당무감사위 발족과 동시에 김 전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보란 듯이 조사를 시작한 거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 대표는 송영길 전 대표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국민의힘 김연아, 박순자 전 의원은 어떻게 되고 있냐, 이렇게 반문한 적이 있죠. 김 대표는 이걸 민주당의 물타기로 보고 비공개 회의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합니다. 이번 기자회견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몰라요. 우리 박순자 의원 소사는 어떻게 돼갑니까? 관심이 없으신가 보군요. 박순자 전 의원은 이미 2022년 12월 29일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강제 탈당 조치가 됐습니다.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이재명은. 그렇다면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당 차원의 조사가 없냐는 질문에 그럴 상황이 안 된다고 답했고요. 윤관성, 이성만 의원 탈당 조치 여부에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이 강제 조사권이 없는 만큼 사실 규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설명인데요. 하지만 내부 노력 없이 당내 문제에 대한 시선을 외부로 돌리는 데 대해선 옳지 못한 태도라는 내부 비판도 나왔습니다. 단호하고 과감한 조치들이 필요한 시기지, 프레임 전장으로 전환을 해서 이걸 해결해보겠다고 했을 때는 결코 이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단호해진 김기현의 느낌표는 앞으로가 본 게임으로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방탄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국민의힘은 하영재 의원에 대해 당내 의원 55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하고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도했죠. 이는 김 대표가 총선 1호 과제로 정한 도덕성을 강조한 것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이 원칙을 얼마나 지켜나갈지가 관건인 듯합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윤석열 대통령 영어연설이 사대주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 의회 영어연설이 정말 화제였는데, 사대주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민주당 친명계 핵심인 문진석 의원이 한 말인데요. 지지자들이 모인 채팅방에서 윤 대통령이 우리말로 연설을 하지 않았다면서 사대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21세기의 사대주의라는 말이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황당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역대 대통령 중에는 영어연설이 전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과 정치적 계보가 같은 김대중 전 대통령도 미 의회에서 영어연설을 했었고요. 이승만,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김영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우리말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과 영어 중에 어떤 말로 연설할지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네, 당시 국제정세나 대통령의 영어 실력, 이런 여러 요소들을 고려한다고 하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옥중에서 뒤늦게 영어 공부를 했지만 영어 연설을 마다하지 않았고요. 윤 대통령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했다고 합니다. 반면 영어 구사가 자유로웠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석에서는 영어를 썼지만 공식 연설은 우리말로 했는데요. 흑우룩에서 외국 정상의 자국어 사용은 그 나라 자부심이 걸린 문제라고 여겼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들 모두 본인들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언어를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에서도 봤습니다만, 이번 윤 대통령의 영어 연설을 사대주의로 몰아붙이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미 전 세계인들이 케이팝의 한글 가사를 따라 부르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죠.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 영어 연설 평가를 묻는 여론조사에서도 국제감각과 친근감을 보여줘서 효과적이었다는 호평이 60% 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윤석열 대통령 영어 연설이 사대주의의 느낌표는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으로 하겠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어 연설을 했을 당시 정청래 의원은 한국말로 노래한 싸이와 비교해서 비판을 했다가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논란이 일자 글을 지웠습니다. 더구나 영어는 이제 국제 언어임을 부인하기 어렵고요. 우리나라도 국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이 됐는데, 사대주의 논란은 철진한 주제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김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